다음 주 수요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선거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어요. 나전투표 있죠.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가 투표율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좀 높아야 젊은층, 중장년층이 투표율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투표율이 좀 높아야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선거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심판하는 저는 선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 정권 심판이죠. 왜냐하면 1년 반 지났고 이제 그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또는 반민주적 이런 사고에 대한 심판이다. 왜냐하면 여기 후보자 김태우 후보자는 어땠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면 복근하고 다시 이렇게 출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3개월 만에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체계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헌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입법, 사법의 상권 분립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데 상권 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은 있는 반정이잖아요. 그래서 반헌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선거에서는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책으로 본인이 잘못을 해서 다시 제복을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억 원이 더 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민주적이라고 보여지겠죠. 민주주의에서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못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다시 나왔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강서구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볼 때는 반헌법적, 반 민주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다. 그렇죠.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보궐선거하면 최소한 한 번은 쉬어야죠. 그리고 다음번에 한 몇 년 후에 본인이 도전하는 거야. 누가 맞겠습니까? 만은 자기의 실책으로 이렇게 제복을 선거하는데 다시 나온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뽑지만 여러 가지 선거에는 상식이 통하는 선거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다. 국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강건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투표율에 달린 것 같아요. 강서구는 60대 이상이 한 28%였나요? 네. 맞습니다. 인구 비율로. 그러면 60, 70대 분들은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들이 사실 평일에 선거가 되니까 그리고 이 날은 쉬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을 수가 있어서 사전 선거 때 좀 더 40대, 50대 주말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40대, 50대 분들은 통상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하셔서 투표에 꼭 참가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리고 강서구의 진정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일꾼을 뽑는 그런데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투표율이 강권이고 이게 강서구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면 다 강서구에 사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강서구민들의 마음을 돌려서 투표하게 만들려면 이거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던데 강서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 연락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선거에 보면 캠페인이 필요하다. 지인 찾기를 해서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오마이티비 보시는 분들도 강서구에 사시는 지인이나 친지 있으면 전화해서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다. 확실히 심판을 좀 해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라. 바쁘더라도 꼭 사전선거하고 본투표 사전선거에서 못했으면 본투표에서 하라고 자꾸 동료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동료가 필요하다. 투표율이 강권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실 김태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이른바 애교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던데 보궐선거 비용 40억 이거 애교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1년에 천억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로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은 제가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한심하고요. 선거 한 번 치르는데 한 40억 정도 혈세가 되는데 이러한 혈세를 가볍게 보는 거죠. 내가 많이 벌 테니까 이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뻔뻔하고 실제 여기에서 대해서는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뻔뻔하고 몰렴치한 이런 언사들인 거죠. 뻔뻔하게 느껴진다. 이게 주민들도 보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후보다 그리고 오세훈 소식장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봐봐 강서구 발전하려면 여당 후보가 또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은 리더는 다른 리더가 좋은 지역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났고 예전에 보면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실제 자기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오니까 폭로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보궐선거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또 나가고 이러면 인격이나 이런 데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품이나 태도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죠. 사실은 리더는 크게 세 가지가 가져야 되는데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태도나 인품이 훌륭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와 인품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분들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실적 위주로 할 확률이 많죠. 진정으로 국민들을 주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릴 확률도 많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어렵죠. 그런 면을 봐야 된다. 그런 반면에 지금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 경찰에 오랫동안 몸 담으면서 헌신하고 이런 것이 습관되어 있었잖아요. 자기 개인 생활보다는 주민을 우선 생각하고 생활하고 이런 헌신의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을 가졌고요. 어릴 때 그분도 가난한 생활을 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던 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고동락하면서 잘 이끌 수가 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안전 문제지 않았습니까? 안전 문제. 그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서 잘할 후보로 저는 보입니다. 판단은 강서구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